자 최대의 얼굴 축소하고 세련된 검증을 하고 그렇죠? 베이징 맞추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수연 씨는 제가 하는 시간은 2시간 4 정도 걸리고요 준비하고 주세요 모시고 내려가고요 잘 끝내면 다시 다시 갈게요 자 턱선이랑 당대는 다 좋고요 지금 잘 안고 있고요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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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울퉁불퉁하는 건 있고요 쉬는 건 괜찮으신가요?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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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lightly 지금 이제 이렇게 포퍼를 봐요. 이 양은. 오케이. 옆에서 볼까요? 그래. 잘 뼈는 붙어있고요. 아직 뼈도 다 굳지는 않았어요. 한 4개월쯤 되나 굳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조심해 주시고. 굳기는 이제 7, 80% 빠진 것 같거든요. 한 30% 정도 빠진다면 다 가진 것 같죠. 생활은 다 해도 되는데 조금 조심하세요. 한 잔은 조금 더 조심하세요. 그러면 이렇게. 불편한 건 없고요. 네. Lena Harrison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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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